목소리 들어보면 젊은 사람인거 같은데 스나스에 있어요? 와 레나에 있네요? 제가 스나스입니다 아... 아아 잘못 들었다 스나 들었죠? 아뇨 아뇨 S로 들었어 구름 가세요? 네? 훈련님 구름 가실거에요? 네 갈겁니다 밀어드릴께요 같이 반통 조심하세요 제가 반 많았어요 자 이놈 볼게요 나 6불 못먹었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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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베! 에이베! 아우... 구름! 구름! 반듯하나 아 라프라나 반샷 구름... 아니 올라갔어요 10창에 하나 있고 구름에 스나 있었어요 에이 조심하네 어 3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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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7있어요 7있어요 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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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나 짜고 있을거 같은데 3농아 이거 패스하고 뭐 짜는거야 지금? 반샷 안죽었어요 3박스 나이스 나이스 나 7쪽 쓰나 나이스 7쪽 라스트 내려온다 나이스 나이스 1팟사람도 오고 시찰자도 오고 없는데 아 진짜 수중 진짜 이씨 아 그거 어 이거 당장했고 공감해줘야지 우리 반샷 하나 구름 세지였어 어 구름 네 어 유그나이도 있어요 아우 육하나 태스 아우 무빈 하나 삼고 짜요 요 치우 내려갔다 치우 내려갔다 치우 내려갔다 치우 내려간다 다시 굴씔피 반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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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짤 7번쩍인가? 양념 다운 7번쩍 안 보고 7번 아이고 내려왔다 구렁 구렁에서 6번으로 아 구렁 베리네 구렁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아이고 이거 주로육사연이어서 어 맞아 출력한게 엄청 힘드네 연막 쳤어요 아 안보여 7번쩍 와 실버 올라갔다 실버 올라갔어요 아 제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을 몰라 3번쩍 4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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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킬 킬 army 킬 1번 킬 킬 10번레 에 Прав 10번레 킬 8번 장업 order 킬 실패 다운로드 이번엔 다운로드 6하나 들어갔어요. 라플 있어요. 구롱 라플에 6하나. 구둘에 6하나. 구둘에 6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달린다. 구롱 버려요. 이거 7번도 와요. P 셋. 구롱 왔고. P 와줘. P 땡겨줘. P 땡겨줘. 디귿자 왔어. 저 혼자 A 있을게요. 구롱 강박 쳤어. 디귿자 하나. 7번 쪽 하나. 절대 왔어요. 빨리. 서해줘. 아 얘네 구름 진짜 너무 아프게 한다. 이때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똑같아야 되겠네 이거. 바로 그냥. 공격 라인일 때 그냥. 우리도 저렇게 하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돼. 아. 소음기 극혐. 바로 구름. 막따위라? 막따위라? 맞따위라? 그냥 한쪽 다 그냥. 그냥. 밀릴텐데. 거기 싸움에서. 하 Pakistan. 맞닭거? 그.. 그래요. 이번에 안오면 대박인데 근데. 안오면. 안오면 반을 왜 떼어낼지. ㅋㅋㅋㅋㅋ 수나 있다 나 이겼다 아 아파 아파 수나 그대로 수나 한쪽으로 아 11 10일 수나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그래 가자 말해 10호 여기야 대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대기하고 있어 가면 죽을걸 아이쿠내들 나 진짜 힘들어 11번 10번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3롱 10번 낚시? 나 저기 들어갈래 그랬는데 구사할 길이야 나이스 겁나 웃기네 네 수나수 수나수? 아 나가요 그냥 진짜 딴 데이프에 딴 데이프에 딴 사람 갑시다 그룹 그룹만 빨리 까야돼 먼저 갈께요 6평을 봐줘야돼 아 가겠다 아 가려 내가 가렸나? 이거 디그잖아 설때 좀 쓰나 다 없겠다 이제 삐 왔을거에요 아 방망을 부르는게 진짜 설때에 있다 지금 아 아 저깄다 아 우리 우리의 패배 패배는? 이유는? 6번에서 죽어서 응 6번 6번 먹어야돼 무조건 왔다 나 이거 7번 갈께 이번에 얍 저의 몸빵이 되어주세요 네 어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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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포크 오케이 설때 좀 있는 듯 7번 있어요 오 나이스 아 아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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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 구렁 구렁 모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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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가요? 예앱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아니구나 쏠대 둘이 있어요 둘 구롱 밀었어요 아 이거 아파라 아 이거 연막 너무 많은데 아이씨 아니 연막 저건 아니잖아 연막이 너무 많은데 아구리 던졌어요 다 근데 아무것도 안보여 아 우리가 깐거야 기둥에 한 명 깎고 그 다음에 그 옆 기둥에 한 명 더 깎어 아 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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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추리 매첨이야 아! 으흐흠 흠 5번에 대한 공포심에 때문에 불안할텐데 네? 네? 5번쪽도 있는데 치라 아이케 있어 아이케? 아이케 있어 아이케 5번쪽에 좀 하세요 5번쪽에 사운드 났었는데 아아 나의 기능 엄청나구만 긴장했어 지금 이 사람 아이패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에이 오픈인가? 뭐지? 에이 한번 가볼래요? 하아 하아 에이를 지르는거야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머릿속이 쪼르르지는 않겠지? 에이 쫄았어요? 이롱 안보여요 하아 1번쪽 위쪽 1번하나? 야 2번 왼쪽 왼쪽 탔어 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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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있어요 어 뭐 잘못깔았어 근데 오이씨 안보여 아이씨 왼쪽 왼쪽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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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우리 이렇게 역전 갑입니까? 역전에서 지는거 아냐? 이 한번 더 가자 띠엉 갑시다 이쪽에서 한 두명 땀을 100대 A 돌려줘 일단은 몸빵을 찌? 오케이 이거 내꺼 이거 양민, 티키타카님이 그, 먹어줘야 될까? 나왔다 나왔다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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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 다운, 오른쪽 다운 오른쪽 다운이야 오른쪽 다운이야 A 돌려면 지금 돌려야돼 안 돌릴거지롱 아, 스날 쓸데, 스날치 스날 스날아플, 스날아플 돌릴게 안 돌릴게 아, 이건, 아, 나왔나, 디게장 나온다 앞에, 앞에, 유탄 디게장 아, 이건 망한거지 이거 돌린다 하지 않았어요? 돌, 아, 근데 돌릴까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돌릴거도 지금 돌려야된다니까? 아, 깜빡, 죽는거 딱 잡고, 바로 그냥 그럼 니가 돌려주세요 너 죽었잖아요 죽지마세요, 왜 죽고 그래요 아, 이거 역전각이네, 우리 티봤어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지 최사여주 전기 아, 나왔나오네 Sadly, DOEL 아, 안 나오네 아, 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아! 연막 누아냐 아, 연막 아, 연막 있어요, Joan, Joan, Joan 설제 상 5번 왔어요 연막 까고 서야 돼요 구롱 안 보이고 오 둘인거 하나가 나이스 이거 졌으면 나는 욕할거가 있어 잘했지?